실제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대체육이 점점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동물복지, 환경보호가 식생활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 메뉴에도 대체육이 등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구내식당. 잘 구워진 햄에 다진 고기가 올려진 삼색비빔밥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고기처럼 보이지만 콩 유래 성분으로 만든 대체육을 이용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대체육도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채식, 만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대체육 식당을 가한 것도 있었고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도 대체육으로 만들어진 것만 이용했었어요.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210억 원가량에서 2025년 32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가 넘는 축산업의 영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반려견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환경 보호에 일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소비자의 관심이 기후위기, 동물복지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식문화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